고려 숙종의 업적을 알아봅니다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회동통보, 사망통보, 사망충보, 활구를 제작합니다 남경을 설치합니다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합니다 서적포를 설치합니다 하루종일 숙을 찾아다닙니다 숙을 찾아 종을 울립니다 숙종 숙을 찾았습니다 종을 울려 통보합니다 주전도감 설치 회동통보, 사망통보, 사망중보, 활구 제작 토끼가 놀라서 남쪽으로 달아납니다 남경 설치 남경 설치 별이 반짝반짝 윤곽이 나타납니다 윤관의 별무반 조직 내가 먼저 숙을 발견했다고 소리칩니다 숙을 포기하라고 소리칩니다 서적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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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은 개경의 남쪽의 별무반 위치에 있습니다 주전도감은 화폐주저를 위한 관저입니다 기역을 인출합니다 주요 업적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봅니다 서적보 설치 서적보 설치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 사망통보, 사망중보, 활구를 제작합니다 남경을 설치합니다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합니다 서적보를 설치합니다 사적보 설치 연합부터 연합부터 연합 완성 감사합니다.